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파창조농원 사장 정영훈입니다 여러분들 비파는 들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건데 왕두토리커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왕두토리커피는 2015년도에 제가 이걸 발명했다고 하겠죠 개발했다고 왕두토리 열매를 볶아가지고 커피처럼 이렇게 갈아가지고 내려가지고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해봤는데 정말 맛이 커피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커피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처음에 커피를 만들어내고 한 잔 마시고 나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커피를 시험회를 가졌습니다 그 시험회를 가지니까 사람들이 드셔보신 분들은 정말 뭐 이거는 커피다 그런데 왕두토리로 만든 커피가 이렇게 커피 맛이 나는가 하고 사람들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커피는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서적을 뒤져보고 전 세계적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 도토리가 식량이 되면서 커피로 마셨다는 그 기록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 아주 오래전이죠 한 천 년 이상 된 그 내용인데 유럽에서 그 커피를 도토리 커피를 갈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커피처럼 이렇게 마셨다는 그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왕두토리 커피는 이제 도토리가 식량이 되기도 하고 이제 가축들의 사료가 되기도 하고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이걸 전해부터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25년간 비파창조농원에서 이 왕두토리 커피 나무를 생산해 왔습니다 커피 빼고 이제 뭐 식량 빵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재과로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밀이라든지 그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제가 왕두토리 커피를 처음 키우면서 알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우리 비파창조농원 이제 농장에 아주 크게 심었죠 그리고 생산도 하고 그런데 경제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이제 자본이 이제 커피가 내는 소득하고 뭐 도토리 커피가 도토리 열매가 재빵이 되고 재가가 되는 것보다는 저는 그 소득면에서 커피가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2015년부터 저희가 30년 전에 구입한 그 가저도 그 제도에서도 가저도 그 농장에 이제 그 땅에다가 왕두토리 농장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2015년도 겨울부터 이제 작업에 들어가 가지고 1650병 되는 땅에 작업비가 한 1억 5천 들었는데 그게 이제 농장을 만들면서 이제 땅도 갱지 정리를 하고 이제 도토리 나무를 전체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19년도 이제 도토리 열매가 많이 이제 퍼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도토리 커피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나무도 팔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파창조농원에 오시고 그리고 제가 그 도토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마시기도 하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설명도 하고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뭐 나무도 여러 수만 주가 판매가 되고 그리고 또 도토리 열매는 파종용으로 1키로에 50만 원으로 판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한 한국 백가구 정도가 지금 왕두토리 나무를 심어서 이제 도토리 커피 농장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뭐 도토리 커피를 안 드셔보신 분은 뭐 이게 어떤 맛인가 아주 설명하기 힘들겠지만 커피 이상의 맛과 향이 좋다는 것을 드시는 분마다 다 너무 맛있다 이 커피는 놀랍다 내가 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커피가 지금 우리 한국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커피 열매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 왕두토리 열매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걸음도 하고 이제 농장도 넓혀 나가고 그리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뭐 베트남이나 남미에서 나는 커피는 약간 저 알칼리성에서 멀죠 뭐 산성에 가깝죠 산성에 가깝다는 말은 이제 우리 인체에 뭐 약간 그 건강적이지 못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사람 몸이든지 그 동물이라든지 알칼리성에 가깝거든요 우리 신체가 원래 알칼리성인데 뭐 중성에서 알칼리성 그 사이에 이제 몸을 대부분 다 그렇게 가지고 계신데 그 몸의 그 맛이랑 그 영양분이랑 그 왕두토리 커피의 그 내용물이 우리 인체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칼리성이 가까워야 되거든요 일반 커피는 좀 산성이죠 그러니까 왕두토리 커피는 알칼리성이다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뜹은 맛이 없어요 왕두토리 커피는 밤처럼 달기 때문에 그 뜹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시는 분마다 뭐 빵을 만든다든지 밀을 만든다든지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 건강에 좋다 자기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왕두토리 커피가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알칼리성으로 건강에 이제 이롭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제 5년 계획을 잡고 제가 지금 왕두토리 커피 농장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뭐 거제도에 있는 농장이 이제 한 만평 가까이 되는데 그 만평되는 거기에다 전부 다 왕두토리 나무를 지금 현재 식재한 식재했고 식재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왕두토리 커피 사업을 해보고 싶다 뭐 왕두토리 커피 농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 아니면 뭐 정원에다가 왕두토리 커피 나무를 몇 주 신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비파창조농원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왕두토리 커피는 우리가 보리나 밀이나 쌀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제빵 제각 그 다음에 한 200여 가지 식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모든 200여 가지의 식품을 이 왕두토리 열매가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뭐 맛으로도 뛰어나죠 뭐 당분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왕두토리 열매가 달죠 달고 아주 우리 건강에 뭐 괜찮기 때문에 농약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일반 뭐 그름을 하는 것 일반 비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농약을 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자연 상태로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뭐 다음이나 인터넷에 왕두토리 커피만 치면 다 나오게 만들어 놨죠 제가 거의 25년을 왕두토리 열매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 재선충이 들어가지고 소나무가 죽어 나가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왕두토리 나무를 심었거든요 처음에는 왕두토리 나무는 사철나무입니다 1년 내내 풀어요 1년 내내 뭐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고 풀어 오기 때문에 조병수로도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나무를 보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도토리 커피가 된다 이거는 뭐 직접 경제적으로 완전히 뭐 우리 생산자에게 이제 이득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두토리 커피는 누구나 꼭 뭐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심어볼 만한 작물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비파창조동은 055-632-4677 뭐 010-2367-4677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아주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왕두토리 커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한번 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전 세계적으로 왕두토리 커피가 현재 커피 이상으로 뭐 판매가 되고 생산이 될 것입니다 뭐 전 세계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2조 8천억이죠 전 세계 커피 시장이 56조라고 6조에서 57조 뭐 거의 왔다 갔다 하는데 왕두토리 커피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한 뭐 1만 가구 이상이 생산하고 식재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왕두토리 열매를 생산하게 되면은 저희가 10%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뭐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우리 비파 창조농원을 찾아 주셔가지고 왕두토리 커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2019년도 이제 뭐 1월달이 이제 다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 2월 되면 또 왕두토리 나무를 또 새로 식재하기 때문에 뭐 주문하신 분들은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왕두토리 나무를 잘 살려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